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간밤에 꽤나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과연 상승장으로 가는 움직임이 펼쳐질까? 나아가서 코북이 방송 표가 바뀔 수 있을까? 관련된 부분들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을 보셨을 때 보시면 노란색 선은 돌파를 했고 빨간색 선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자, 빨간색 선을 빨간색 몸통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몸통 마감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여기 보라색 선 돌파 시도까지 잘하면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라색 돌파 시도가 왜 중요한지 보시면 이 보라색 선상을 이전 5월 29일자에도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지금보다 더 큰 반등이 나왔지만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죠. 그죠?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들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보라색 선 아래에 있다. 상승장 기준을 봤을 때 노란색과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이 윗단에 있고 보라색 선이 아래에서 받쳐준다. 그리고 보라색깔 뚫렸을 때 5월달에 큰 하락이 이어졌고 여기 21년도 연말 하반기에도 노란색 선이 보시면 보라색 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상승장이 펼쳐졌죠. 그죠? 근데 노란색이 보라색을 뚫고 이 캔들들 가격들마저도 보라색을 뚫으니까 이 긴 하락이 펼쳐졌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전 시즌도 그리고 이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구간대 포인트는 결국에 이 노란색 선이 제차 다시 어디로? 보라색깔 위로 끌어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은 여기 보라색깔 구간에 비트코인 가격 캔들들이 올라타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만 설명드리는 걸까? 지금 집중도를 위해서 음악을 잠시 끄고 이틀 전 그리고 어제자 녹화 방송을 보시더라도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대로 자 어떤 설명인지 다같이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보라색 구간 3630만원 선상까지 비트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줘야 반등을 조금 더 기대는 할 수 있다. 이 선상 그리고 3630만원 선상을 최대한 이탈해서는 안된다. 제차 다시 이렇게 돌파해준다면 중요 포인트 원화 기준으로 말씀을 자 다같이 보셨죠. 그죠? 3630만원 선상까지 일단 치고 올라와서 그 구간도 돌파를 강력하게 해주고 제차 얼마? 3630만원 선상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비로소 보여줘야 이번에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자리잡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급하게 어 이거 불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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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던 분들 지금 어때요? 불장을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때요? 계좌 잔고를 보시면 마이너스 3, 4, 50%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더욱 넓은 시야가 확보가 되고 보이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블랙록 ETF 신청권도 있겠고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도이치뱅크가 암호화폐 보관 라이센스를 신청했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규모예요. 1.4 트레일리언 달러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 근데 도이치뱅크가 이번에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까? 우리 초창기 방송부터 이 화면도 익숙하실 거고 다른 화면들도 익숙하실 건데 결국에 기관들이 기존의 금융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수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단순히 보관이 아니라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노차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거?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때 우리나라가 느리고 대응이 정말 느린 것 같은데 정말 빨라요. 정말 자 이때도 보시면 업비트 첫 거래가 17년 9월경에 있었어요. 9월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키움정권 미래셋 대신정권 국민 NH 정권사들이 비트코인 시장 수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업비트처럼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 말은 뭐다? 기존 주식 MTS에 새로운 창이 생기는 거에요.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네이버 정권에 가상자산 탭이 있다는 거 보시면 말 다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유명 정권사들도 불장전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 전까지 시장이 마냥 호락호락 하진 않을 겁니다. 그걸 계속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고요. 우리가 이렇게 불장 직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근데 탭은 활성화됐지만 네이버 정권에서도 우리나라 정권 플랫폼에 아직까지 코인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 근데 실제로 취급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본격적으로 금융권 기존 금융권들이 뛰어들 때는 불장 직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이슈도 지금 반등에서 어느정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edx 암호화폐 거래소 스와브와 피델리티가 지원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 제공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국내 증권사들도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가 불장 직전이다. 지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메인뷰를 꺾지 않는 이유는 뭘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만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는 긴 안목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국에 추가적인 남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해외 기준으로 27,400 불 형성되어 주고 있는데 이 방송도 이틀 전 방송이고 어제 방송도 단기적 관점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26.7 이 구간 돌파하고 이 채널 의 대각선 상담 값 27.1 정도 됩니다. 이런 구간을 극복을 최대한 해주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 여기도 또 중간 값이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구간 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채널을 뚫는 다음에 큰 값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타러스와 롱 스위칭을 생각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시장이 지금 나아주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방안들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트레이딩 기법과 단기적인 관점들 팁들 나갔으니까 어제 라이브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코브기 채널 최초로 열린 트레이딩 대회가 1회차가 드디어 종료가 되었다. 총 대회만 더 기회가 는 기회가 게 아니 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대회는 22일자 하루 재정비 상태를 거치고 재정비 기간 를 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22일부터 대회는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상금 대비 경쟁률 를 봤을 때 지금 비트겟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상금 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상하신 분들께서도 어디 슈퍼 개미방의 입장에 계십니다 대회 순위 페이지도 슈퍼 개미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코린인데 트레이딩 기법 노하우를 중고수 분들과 다 같이 한번 교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무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한달만에 이러한 수익률들의 주인공이 되었고 추가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도 상금도 좋지만 건강한 투자 이어가시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도 주어진다면 그게 상금이구나 라고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해요 지금 댓글에서도 순위권에 드신 분께서도 큰 요인으로 봤을 때 고배율이 더 좋은 것 같아도 저배율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좋은 관점들 중고수 분들께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선물 잘 모르겠고 현물로 하고 싶다 현물로 하셔도 충분히 졸업한다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가 아닌 알트로 졸업한다 그리고 알트로 졸업을 하셔야 된다 비트 이더 좋은 건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한 시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반 개인들이 졸업하기란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 시크릿 시그널 멤버십 분양등급 전용으로 상장 폐지 걱정 없고 불장에 오면 사고칠 코인들 졸업 예정 코인이 공개되고 있으니까 이번 달 말에도 또 엄청난 녀석 하나 나가죠 코부기도 쓸어모으고 중고수 분들께서도 함께 쓸어모으실 쓸어모을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회원 전용 동영상 클릭하시면 코부기의 투자기법 노하우 관심 코인들까지 코인 공부는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다시 저점 갱신을 하러 간다면 저점 갱신을 하러 가는 대로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시장의 뷰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뷰의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따 오후 라이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